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의 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 구역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박정희 시절이던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죠. 미국 우드로월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 210조 입방피트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천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870조 원으로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탐사 한 번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유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의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 JDG로 바꾸고 반드시 양국이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 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제7광구의 무심한 시커먼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해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위상이 훨씬 높은 데다 적재적소 로비를 쓸 줄 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지만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나누면서 일본은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자마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던 것이었죠.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의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며 3. 합의까지 가능가 했던 제7광구의 개발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 수역에서 냄새를 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체구를 하며 신이 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했는데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순시선 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7광구는 남한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로 2028년 이후 한일에 중국까지 가세하며 분쟁의 소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금맥으로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 개발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되어 있던 7광구 개발을 34년 만에 재추진하며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2028년 협정 종료 때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의지를 설정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재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 중 1분쟁으로 귀질 가능성이 높아 적극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일본은 이 한일 공동 개발 구역 제7광구를 일본 이지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 해경이 막았다는 기사를 올리며 자국의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우매한 국민 선동 작업에 나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6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이 기사에는 사실 확인 따위는 없이 한국과의 단결을 기본으로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스카 고에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제7광구 독식하기 작전은 이미 한국 정부에게도 읽히는 수위이기 때문에 물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난데없는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원래 이 제7광구 부분에는 미국령 오키나와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괌 하와이 사이판처럼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으로 일본 본토와는 상해안 지역으로 7광구를 지정할 당시 미국의 앞바다였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부담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죠. 그동안 일본의 어깃장을 관망하던 미국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간부터 미국은 제7광구의 삐걱 거림에 은근슬쩍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는 제7광구를 한국의 영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치열한 로비의 시작은 우선 지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구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제7광구를 확실한 한국령으로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밀고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의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제의한 사건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탐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중일 정상 간 합의로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LAT, 한일 공동개발 구역 JDG의 중일판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JDG에서 860엔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유체의 성질을 띠는 원유의 특성상 시추 압력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 하는데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로 제7광구의 가채 매장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일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되었음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지 설정을 하면서 더욱 미국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한 일본을 믿고 공동개발 구역을 도모한 것으로 일본이 신의 없이 중국 공산당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죠. 이를 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을 리가 없는 데다 나날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요즘 더욱 일본의 뒤통수는 일본의 목을 조릅니다.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 금사라기 자원이 일본 때문에 중국이 빨아먹고 있는 것에 미국은 차라리 한국이 제7광구를 선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2005년 미국 우드로월슨 연구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의 천년가스 원유는 미국의 4.5배 규모인 600억 배럴이 묻혀있는 동중국해를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의 견줄만큼 제7광구의 주도권을 틀어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합하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하는 금맥입니다. 특히나 7광구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이 빨대 꽂은 상황에서 신이란 것이 없는 일본보단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한국을 신뢰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은 겁없이 돈을 뿌려대며 덤벼드는 중국의 확장에 맞서 믿음직한 말 그대로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우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이 여태껏 보여왔던 무거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무기 개발이 타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체 게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신뢰입니다. 미국은 제7광구 개발이 미뤄지는 바람에 중국이 빨대 꽂고 쪽쪽 빠는 이 상황에 한국령으로 못 받고 이곳을 경제 군사적인 요충지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도 아래의 제7광구가 속한 대륙붕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모 전단을 파견하며 해군의 지역 요새와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론 한국을 적극 미는 미국 역시 석유 수출을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대거 분포한 나라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 개발 회사들과의 합작진행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데요. 우리 국민 역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산유국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아민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엠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가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크라울러, 전자전기, MH-60C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치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구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아라 민오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한 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2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2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그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금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연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길이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T의 사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 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에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오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연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 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어가 추락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어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굴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어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어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어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렇고 따라서 일본은 로키드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화 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화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에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화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의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화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씨의 제32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화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원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의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하나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에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한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 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 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에 지상 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E 동계 시험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ENO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E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E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E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에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E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E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E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E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E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E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E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E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 코리아 2022에서 KE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 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E 전차 도입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E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E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E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 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E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 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E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E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E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E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택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E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EPL은 KE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EPL가 생산될 쯤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E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형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E는 물론 KE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 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E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군은 2차 물량부터 KE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이번에 우리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을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E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정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E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에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E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E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시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C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C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이 이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처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배 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C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C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엘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용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 AI의 GPT-E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와의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E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 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 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E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E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 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이 개발한 로타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R&C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1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 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AI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 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